저에게 애터미 정보를 주신 그 부부가 5년 전에 저에게 애터미를 하자고 왔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알아서 혼자 하시고 저에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제가 워낙 존경하고 신뢰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의 권유 끝에 이곳에 와서 애터미 사업 설명회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평가 절하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애터미 세미나를 와서 듣고는 상당히 마음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있으면 대중들은 몰려온다는 이 간단한 원리를 무시한 채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선택한 애터미가 저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가족과 주변과 친구들에게 이제는 정말 제가 성공했구나라는 성공자의 모습으로 신뢰를 갖게 됐고요 두 번째는 원인 원인에도 돈이죠 마이너스 치던 정말 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 집도 넓어지고 차도 바뀌고 제가 예전에 타고 다녔던 건 15년 된 중고차였는데요 오늘 저는 벤츠를 타고 왔거든요 제가 돈 자랑을 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누리고자 나왔습니다 애터미가 저에게 이런 수입을 주는 데 있어서 요구한 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저에게 이러이러한 수입이 될 테니까 돈을 천만 원 갖고 와 라고 했으면 저는 천만 원도 없었고 백만 원도 없었어요 이런 이런 수입이 있는데 이런 엄청난 사업권이 있는데 스펙, 박사학이나 엄청난 대학 졸업장을 갖고 와 라고 했으면 저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제가 많은 돈이나 인맥분도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앞에서 얘기하면 그래 뭐 쉽겠어? 그게 뭐 돈 벌기 쉽겠어? 라고 하지만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돈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했던 직업군 중에서 결론은 애터미는 가장 쉬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었냐면요 대표적인 직업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보험업이었고요 하나는 사람하고의 영업하는 게 싫어서 그냥 단순한 거 하자 몸으로 때우자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택배기사 했었거든요 그 두 가지의 직업군을 애터미랑 한번 비교해 본다면요 보험업에서는 제가 그리 뭐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정말 너무너무 바쁘고요 스트레스와 모든 고객 관리의 경조사는 다 쫓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한 달 인생이었거든요 그게 싫어서 이제 그냥 조금만 먹자 그리고 몸으로 하자 택배기사를 제가 한 3년 택배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한 250에서 300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 정도를 벌려면 새벽 6시부터 나가서 저녁 6시까지 쉼없이 몸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도 역시나 그것도 한 달 인생이었습니다 그 직업 두 가지에 비하면 제가 지난 4년 동안 5년 동안 한 일은 마트 체인지 한 거예요 싸고 좋은 물건 우리 집 거 먼저 바꿔 쓰고 제가 만족하니까 이걸 같이 쓰자고 너에게 도움된다고 알려주고 또 이걸로 직업군도 할 수 있다 부자도 될 수 있다고 계속 이런 세미나에 초청하는 일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파트너들이 이제는 1박 2일 세미나를 가는 분들이 적어도 최소 150명에서 200명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에는 제 파트너들이 적어도 5명 이상의 연봉 1억 자는 나올 예상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저는 내년에 연봉 2억 클럽에 들어가겠죠 네 이게 모두 우리들의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애터미는요 다단계야 아니야? 그게 되는 거야? 마는 거야? 그 회사 어떤 회사야? 라고 논하기를 거부할 정도로 이미 커버린 회사입니다 객관적으로도 증거가 많고요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 상도 받았고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한다는 CCM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내적으로는 저 같은 평범한 서민이 이제는 부자가 되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손에 마치 저는 로또를 쥐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세미나를 마치고 가셨는데도 아 내 거는 아니야 라고 놓고 가신다면 마치 여러분들의 손에 1억짜리 로또를 쥐어졌는데 설마 내가 되겠어? 라고 숫자를 안 맞춰보셔서 놓치는 저는 그런 거랑 비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은 활짝 여시고요 에터미가 준비한 세미나를 통해서 꿈을 보시고 희망을 보셔서 내년 2020년도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